주황 테이팅을 보시고, 좌측으로서 프로그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MXM은 작년에 대비한 2인 쪽으로 보이기도 하고, 신선을 뺏어 오면 모델에 따라 10대 수능 팬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주황 프로그램 타임 부탁드릴게요. 아, 너무나도 멋진 부분은? 네, MXM입니다. 네, 우측 쪽으로 부탁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MXM 여러분들. TV를 가서 부탁드리고 부탁드립니다. 둘, 셋. 브랜뉴,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는 MXM의 이름이 서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드림범드 처음 참여하게 되셨다고 소감을 혹시 어떠세요? 사실 저희가 MXM을 준비하면서도, 예를 들면 드릴 콘텐츠에서 무대를 해보실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좋은 기회에 함께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드림 콘서트는. 오늘 어떤 무대 혹시 준비하셨을까요? 네, 일단 저희가 보여드릴 부분은 두 번째 미디엠 파이딩, 다이아몬드컬인데요. 저희가 다이아몬드컬의 노래가 신나고 써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과, 많은 팬들과 많은 팬들과 많은 팬들에게 더 세련들이 얹히는 그 여자들의 마음을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다려겠습니다. 맞다. 매운 팬들의 음원으로 데뷔도 하고, 이렇게 드림 콘서트 무대도 서게 되셨는데, 팬들의 음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음원이 있으신가요, 혹시? 어, 이제 저희가 다이아몬드컬 응원법을 들어보시면, 굉장히 쉽고 따라 부르셔서, 저희 팬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팬분들, 많은 K-POP을 사랑해주신 분들도 쉽게 따라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헬스케어! 이영신! 유도겸! 엠엑스! 사랑해! 아우, 넷. 화려하네. 네, 음원을 3번 드리면서 해주시는 거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엠엑스님 여러분들과 마지막 인생할 콘서트로, 무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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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예. 네, 저희 엠엑스님이 이제 앞으로 더 선전하는 모습을 많이 많이 보여 드릴 거고, 더욱 더 더 발전하고, 우리 팬분들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멋진 가사가 되어서 앞으로 많이 보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엠엑스님이었습니다. 네, 좌측으로 회사님께 뵐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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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